육수 만들 재료 육수 만들 재료 양파 생강 표고고선 다시마 멸치 대파 육수 만들 재료 양파 생강 물 1컵 올리고당 1컵 고명으로 얹을 대추는 물에 불러넣고 살 다 판먹는거 아냐? 긴장돼 이 맛에서 해야 되는데 맛있지 원래 정성을 들이면 더 안되고 어째 대추 하다보면 잘될테면 맞아 장아찌 이모가 만들어주는거야 한번 이렇게 맛있는게 있었지 이모? 큰이모? 따지는거가? 너무 맛있는거야 그래서 제가 만든다고 했는데 그 맛이 안났어? 그 맛이 안나고 안하는걸로 했는데 또 그 맛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하니까 또 성공한거야 근데 이게 김은 물을 쫙 빨아당기기 때문에 약간 좀 넉넉하게 해야돼 음 이거 몇미리야? 두컵 안되겠다 맛술 다시마 다시마 다 멜치 굽혀오고 달달 끓이고 중불로 은근하게 약간 끌죽하도록 김 김 스른자 처음이 되나가니까 앞뒤가 김이랑 파래는 며느리 몰래 해물수가 없어 온 동네방네 옛날에 할머니가 김이랑 파래는 시어머니 몰래 며느리 몰래 해물수가 없어 다시마 마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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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마사지 마사지 맛있다 맛있어? 응 맛있어? 딱 좋아 고기가 김 물에 물을 많이 넣어서 고기를 넣어주세요 물에 전체온 음료수를 김밥에 뺀어요 아까 했다. 저의 겨울에 두는 굶을 Prince'd을 많이 먹었다. 안녕하세요. 무조건 왜냐하면 밥을 먹어야 돼. ospirations 물을 많이 먹고 나중에 물이 많이 없으면 배닭 말라고 맛이 없어. 걸쭉하지는 않은데? 걸쭉하지는 않아도 돼? 걸쭉하지 않아도 돼? 응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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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